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역대급 외교 성과를 거두자 지금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성과를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추태를 일삼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워싱턴 선언을 둘러싼 핵 공유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미친 짓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 강선우는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핵 공유 주장을 미국으로부터 대본에 반박을 당하고도 아전인수식 정신승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것이 맞다면서도 사실상의 핵 공유 발언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돌 수 있도록 사실상 핵 공유나 마찬가지의 느낌을 받게 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은 핵 공유라는 표현을 미국이 엄밀하게 쓰면서 온도차가 있는 것처럼 비친 것일 뿐이라며 양국 공감대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이어서 강선우는 최초의 핵 공유와 핵 공유는 아니다가 단순한 온도차인가라며 이 정도면 온도차가 아니라 비교체험 극과 극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직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핵 공유의 단호의 선을 그은 미국의 반응을 믿고 싶지 않은 애타는 심정도 이해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잊지도 않은 말을 지연해 고수하는 탓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선우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의 빈손 외교라고 언급하며 이를 덮고 싶더라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황당한 궤변을 그만두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정상회담 결과만 보고하라고 악담을 내려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강선우는 오후에 재차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데도 정도가 있다며 미국이 핵 공유는 아니라고 단호의 선을 그은데 대통령실이 급기야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이번 한미정상회담 최고의 성과로 꼽으면서 핵 공유에 대한 공통된 정의도 없이 논의한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어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워싱턴 선언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증거일 뿐이라며 대통령실은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도 이게 뭔 개소리냐는 반응인데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과 더불어민주당이 찰떡공조로 박미성과를 깎아내리고 빈껍데기 선언, 빈손해교라고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한반도 평화라는 그 결실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공유라는 단어에 집착해 연일 워싱턴 선언을 깎아내리는데 여념이 없다며 어쩌면 그렇게도 북한과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찰떡공조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비난하고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대회는 둘 다 정말 진심인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핵 잠수함 기항에 더해서 전략폭격기도 한국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착륙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게 사실상 핵 공유인 겁니다. 이게 핵 공유지 뭐가 핵 공유입니까? 아니 미국의 전략 전수력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협의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핵 공유 아닙니까? 전략핵 잠 한국에 기항하고 전략폭격기도 한국에 정기적으로 전개한다는데 이게 핵 공유지 뭐가 핵 공유입니까? 케네스 월스바흐 미군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오늘 일본 니혼 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미군의 대항 조치로 우리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아마 한반도에 착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바흐 사령관이 언급한 폭격기는 B-52와 B-2가 대표적으로 이 전략폭격기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합니다. 월스바흐 사령관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5년 전보다 실패 횟수가 크게 줄었다며 발사 능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월스바흐 사령관은 한미 공군훈련을 충실히 하고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개국 공군훈련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니케인은 전했습니다. 이번 미군의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착륙계획은 전략핵 잠수함에 한국 계약과 함께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조치의 하나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핵협의그룹 NCG에 대해서도 나토식 핵 공유보다 확장 억제에 더 실효성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가 맨투맨 1대1로 맺은 것이라 나토의 다자와 약정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북한의 인권 문제와 독재 체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는 그 결정판을 북한에서 볼 수 있다.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유린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협박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면 땀과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허위선동과 거짓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서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민주주의는 상식과 진실 그리고 양심으로 대표되는 지성에 기반하는 제도라며 거짓선동과 가짜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세계 어디서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들을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참여 시절부터 운동권, 이권 카르타의 폐해를 강하게 비판해 왔던 만큼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 가짜뉴스를 밥먹듯이 생산하고 유포시키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개나발 쳐불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성과와 국익행보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야당으로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